좋아요, 구독 네, 맞습니다.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S&P 500이 지금 어제 선물 같은 경우는 5천을 넘었는데 지수도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천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실적이 좀 메이저 회사들이 좀 오늘은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S&P, 나스닥이 큰 폭의 오름을 보였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호실적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승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호실적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고 사실상 금리 인하와 무관했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나 나스닥 모두 미 증시에 추종하는 인덱스 지수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연준 리치먼드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둘기파 성향의 이사인데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의 근접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2%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블런버그가 됐던 로이터가 됐던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온 것은 1분기 때는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고 2분기 정도에 아마 금리 인하를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2분기도 거의 뭐 한 5월, 6월 정도에나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무조건 금리 인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바로 인하해버리면요. 이건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아마 파우르 장은 기다릴 겁니다. 그 확실한 시그널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2% 2%대에 최근접을 했었을 경우에 이 정도의 데이터면 이제 금리나 한 번 정도는 실행해도 되겠다 했을 때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장은 물론 바라고는 있겠지만 전 세계가 다 바라고 있죠. 미국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CPI, PPI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해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만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S&P, 나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기업 호실적에 의해가지고 지금 상승 국면에 있지만 언제든지 금리 인하 이 카드가 다시 또 불확실성이 팽배해진다. 그러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나스닥 이슈 관련해서 일단 전일의 미증시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이슈 외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도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오히려 좀 주가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마우스님과 설 이후에 어떻게 이 주가 흐름들이 이어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4-0082번으로 남한상성 마우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는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나스닥 방향성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바로 편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이유 조금 더 깊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금요일 내일 정도면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좀 막판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눈치 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시기 전에 어제 그냥 굉장히 좀 여기에서 이 양봉보다는 어제 이 양봉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신고가를 때리면서 양봉으로 그것도 종가 마지막 시간까지 그냥 꼬리 없이 깨끗하게 끝났다. 보시면 요단강 상단으로 안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골드크로스가 나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지금 매도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오늘의 시가 그러니까 어제 꼬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여기에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의 시가가 어제의 종가죠. 그래서 17,856 이 위로 다시 요단강을 돌파하면서 이 위로 올라와야만이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상승하기는 조금 더 힘이 든다. 그래서 반대로 일단 17,856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17,800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 유의하고요. 이건 매도 시그널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나스닥이 좀 빠져준다. 그렇다고 보면 17,752 이 자리가 또 매수자리로 괜찮아요. 이 자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수로 들어가서 17,800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서 오늘 거래를 하시면 충분히 오늘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17,856의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탔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고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스위칭으로. 그런데 아직은 17,856이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의 시가죠. 오늘의 시가 위로 단 한 번도 몸통이 올라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지금 치고받고 떨어지고 치고받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지금 저항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쉽게 뚫고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거야 또 세상은 모르는 일이니까 17,856 여기까지는 일단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만약에 17,856 위로 양봉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조종시 매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시죠. 그러니까 12시 캔들이 17,856 위에서 종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저가 17,752 이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7,800 아래로 지금 아까 한 번 터치했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17,752를 터치를 안 하고 17,800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가 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조종을 줄 때 깨끗하게 이 선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가 위로 이 양봉이 올라섰죠. 그럼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전에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그널이 정확히 나왔을 때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데 오늘 나스닥은 일단은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